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 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실용적인 설계로 완성하여 준 공간인 80평 스크린 골프장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내부는 화이트 컬러로 깔끔한 공간이 되었고 바닥을 우드마루로 시공하여 주어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공간의 천장을 노출 천장으로 시공하여 주었으며 공간 끝이 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우수한 공간이 되었고 노출 천장 밑에 레일 조명을 설치하여 주어 밝은 공간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팬던트 조명을 달아주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입구 바로 앞에는 인포데스크가 있어서 빠른 안내가 가능하고 그 뒤쪽 공간을 활용하여 커피나 다과류를 준비할 수 있는 일자 형태의 카페테리아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넓은 로비 공간에는 의자와 테이블을 다양하게 놓아주어 편하게 앉아서 대기하거나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으로 향하는 벽면에는 하단을 우드로 디자인해 주어 공간 전체가 너무 밋밋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룸 넘버 위에 벽부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문창에 시크지를 붙여주어 프라이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룸 내부에는 넓은 스크린으로 쾌적하게 골프를 칠 수 있게 해 주었고 스크린 주변의 벽을 푹신한 메모리폼으로 시공하여 주어 방음도 되고 벽 보호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문 옆으로는 대기하면서 쉴 수 있는 쇼파와 테이블을 놓아주었고 룸과 룸 사이에는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서로 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벽에 부드럽게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완성된 공간인 80평 스크린 골프장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